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고3 때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쓰고 있습니다. 딸 사이에 올해도 건강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한 해로 보냈으면 합니다. 최고가 건강이죠. 남은 중학교 생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했어요. 새해 다들 건강하고 하는 일 다 잘되길. 저 올해 취업해야 돼서 취업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가족들 모두 되는 일 앞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. 큰애랑 저랑 둘째랑 살 좀 빼고 살 좀 뺏으면 좋겠어요. 진짜 올해는.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. 2000시민 여러분들 황금 대제해 화이팅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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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